서울시청역 사고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의 아내가 유족들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일 아내 A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50년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현직 버스기사였던 남편이 그동안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냈는데 이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친오빠의 칠손잔치 행사에 남편과 함께 참석한 이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밥만 먹었고 술자리는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A씨가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며 옆에 탔는데 무서워서 어떤 상황인지도 제대로 몰랐고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여서라도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